어, 들으셨어요? 들었어? 증명을 못하면은 오늘의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냥 안무 연습 끝나고 시간이 조금 떠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려고 샤워도 엄청 빨리 했어요 에너클락에 아주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 현집이 진짜 웃겨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저번 편이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호민정입니다 좋고 아 그거 오케이 계속 해가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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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겠어 오케이 윙크 할 수 있어 집죠? 윙크 못 하지? 아직은 아직은? 그럼 할 의향이 있나요? 노력 중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진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세계 한 명쯤에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저를 공감해줄 거예요 난 그거 신기해 눈썹 웨이브 제이 형태던데요? 나는 약간 눈썹이 이게 한 쪽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아니에요? 와 그럼 들으셨어요? 들었어? 네 올티틀하지? 진짜? 와 배고픈가 봐 이걸로도 그거 되는 거 보여? 이거 보여? 우와 신기하다 나중에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 희승이 형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음감이니까 피아노 그냥 듣고 그냥 듣고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피아노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요? 네 약간 피아노 할 때 입는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피아노는 못 칠 것 같다 아니 제이 형이랑 기타랑 잘 어울리고 제이 약간 드럼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오! 그렇네 그러니까 제이는 드럼이랑 잘 어울리고 한번 정해줄까요? 몰라? 선우 형은 선우 약간 리코더 파 약간 니키 이거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치이 아 템버리 오 그러네 약간 니키랑 잘 어울리네 그럼 선우는 그걸로 해주자 플룻? 아 플룻 플룻 그리고 그리고 제이크 첼로도 잘 어울리는데 나도 옛날에 했었어 첼로요? 응 진짜요? 아기 때 옛날에 시금치 먹으면 힘 세지는 그거 많아요 뽀빠이다 뽀빠이 그거 과자 아니에요? 과자도 있죠 별사탕이고 아폴로인가? 아폴로 그 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희승이 형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거 먹는 거 그리고 달고나도 팔았어요 저희 학교 아 달고나? 달고나 진짜 맛있지 그거 또 하나 공짜로 먹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침 발라서 하잖아요 딱 한 번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럼 다시 줘 진짜? 네 아 진짜? 별이 제일 유명하죠 별 별 별 하트 어렵지 별 별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트가 제일 어려워요 곡선이 있잖아 아 그건 항상 많이 먹었어 가래떡꼬치라고 아 가래떡에다가 막 소스 발라서 약간 튀겨서 소스 발라서 먹는 건데 그거 소스가 중요한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아 진짜 링크장에 있었거든 태능 빙상장에 있어요 매점이 고기 매점에서 파는 가래떡꼬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많이 얘기했네 그러니까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할까? 저 언제 초대됐나요 그거? 성훈 그거 뭐냐? 아 그 리뷰왕 리뷰왕 박성훈 성훈왕 박리뷰예요 성훈왕 박리뷰 그거 언제 초대됐나요? 그거요? 아 지금 그걸 근데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럼 이제 음방 무대에서 해줘요 무대에서? 네 뮤직뱅크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아마 다 돌아갈 거예요 아 진짜요?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가 그날 뭐 리뷰한지 안녕 안녕 안녕